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 센스 있다! 예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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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움직이는지. 봤어요? 다시요. 자, 이동하겠습니다. 5, 6, 7, 8 1, 2, 3, 4 1, 2, 3, 4 짧은 거야. 그 다음에 슬라이드하면 자기 위치 한번 봐봐. 5, 6, 7, 8 슬라이드. 괜찮아? 하나? 네. 이렇게 한번 봐드릴게요. 음악 다시 켜주세요.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2, 3, 4 2, 3, 4 2, 3, 4 2, 3, 4 자, 음악이 되게 약간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원하지 말고 이렇게 원하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이런 걸 해주세요. 네. 오케이. 뭐 굳이 안 돌아도 되는 거다. 네. 하는 거다. 셋. 네. 됐어. 이제 처음 다 이렇게 한번 와볼까? 네. 지금 연습실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연습실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겠어. 진짜 CIX 이번에 일본 앨범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보통은 안무가들이 이제 연습 일정을 잡아요. 뭔가 연습이 부족할 것 같다 치면 연습을 좀 더 잡고 그런 식인데 근데 아 진짜 열심히 한다. 와 진영이 춤추는가 봐. 진짜 열심히 하죠.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약간 약간 아 다음에 더 내가 더 노력해서 더 잘 짜고 더 암튼 열심히 하게 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.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 힘주는 거 보세요. 저 힘주는 거 보세요. 저렇게 힘을 주면서 저렇게 힘을 주는 게 계속 힘들거든요. 계속 힘든데 계속 그냥 힘을 주는 거예요. 대단하네요. 진짜 대단하네요. CX 제가 들어가서 엄청 칭찬을 해줄 생각입니다. 정말 열심히 해서 오케이 안녕하세요 일본 야 뼈 끊어지겠어. 왜 이렇게 엄청 빡세게 해가지고 내가 못 들어왔네 오케이 하나 둘 아 둘 둘 둘 둘 셋 셋 둘 셋 감사합니다.